전웅준 대표에게 불리할 것만 같았던 피프티피프티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는데요. 이러한 새로운 국면을 맞는 데는 멤버 키나가 소속사인 어트랙트로 돌아온 것이 한 몫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시사 프로그램인 그것이 알고 싶다가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의 입장을 귀기울인 것 아니냐는 방송을 내보내 상황은 원래 소속사인 어트랙트에 불리해지는 것 같았는데요. 그러나 뜻밖에도 현재 상황은 예상과 다르게 전웅준 대표에게 힘이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배경에는 멤버 키나가 돌아온 공이 컸는데요. 왜 그러냐고요? 멤버 키나가 돌아옴으로써 어트랙트는 피프티피프티라는 상표권을 지킬 명분이 커졌고 피프티피프티라는 IP를 지킬 수 있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멤버 전원이 돌아오지 않았을 때는 피프티피프티라는 상표권과 팀을 어트랙트가 가질 명분이 적었지만 멤버 중 한 명만 돌아와도 원래 소속사인 어트랙트는 명분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키나가 어트랙트를 떠나기 전이나 후에 안성일 프로듀서로부터 들었던 말들에 대한 사실 검증을 시작하면서 어트랙트와 전웅준 대표에 힘이 실리고 있는데요. 안성일 프로듀서로서는 멤버 키나가 어트랙트로 돌아가고 거기다 자신에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키나의 복귀는 과연 전혀 뜻밖의 일이었을까요? 그것이 아님을 오늘 영상을 통해 말끔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소의 기적이라 불리던 피프티피프티는 스웨덴 출신의 작곡가의 곡인 큐피트로 미국 빌보드 시장은 물론 영국 시장에서도 큰 인기를 불러 모은 걸그룹으로 멤버 세나, 시오, 아란, 키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 유일하게 원래 소속사로 돌아온 멤버가 바로 래퍼인 키나인데요. 키나가 돌아온 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키나가 돌아온 데에는 키나 스스로 돌아오는 게 맞다는 판단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안성일 프로듀서가 예전에 했던 인터뷰를 보면 키나의 심정을 짐작 가능합니다. 이 인터뷰에서 안성일 프로듀서는 멤버 개개인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다른 멤버들에 관해선 과찬을 하면서도 키나에 대해선 과소평가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멤버 아란에 대해서는 음색이 매우 유니크하다. 어려운 것들을 독하게 해내는 모습을 보여줬다. 또 멤버 시오에 대해서는 아주 똑똑한 친구다. 미션 수행 능력이 아주 탁월하다라고. 또 멤버 세나에 대해서는 춤 실력이 워낙 뛰어나고 춤만 보일 정도이며 뭘 해도 되겠다 싶은 친구라 평가한 반면 유독 키나에 대해서는 랩이 조금 특이했다. 라는 정도로 평가를 했습니다. 같은 멤버들 평가를 하면서도 멤버 아란에 대해서는 유니크하다라는 말을 쓴 반면 키나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덜 쓰는 표현인 특이했다 정도로 말을 마무리 짓죠. 이것 외에도 안성일 프로듀서는 스웨덴 작곡가가 작곡한 큐피드에서 키나의 작사 지분을 당초 약속한 6.5%에서 0.5%로 크게 줄여 키나로 하여금 불신을 자아나게 한 바 있습니다. 안성일 프로듀서로서는 물론 음악을 하는 프로듀서지만 그와 동시에 음악 비즈니스를 하는 사업가로서 멤버들을 대우하고 또 수익을 배분하는 데에 있어 선택적으로 액션을 취해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안성일 프로듀서가 아란, 세나, 시오, 새 멤버에 대해서는 과찬을 하면서도 키나에 대해서는 다소 약한 평가를 그리고 키나가 작사한 큐피드의 작사 지분을 대폭 축소한 것은 멤버 키나에게는 그만큼만 주어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했으리란 추측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키나와 같은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일찍이 잘 표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조조인데요. 맞습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그 조조입니다. 조조는 이러한 취급을 단 두 글자로 깔끔하게 정리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개륙이라는 단어인데요. 개륙의 단어 뜻은 큰 이익은 없으나 버리기는 아까운 것을 말합니다. 개륙의 유래는 유비와 조조가 한중 지역을 놓고 전쟁을 벌일 때 비롯되었습니다. 유비와 조조의 두 세력의 싸움이 별다른 수확도 없이 오랜 시간 이어지자 조조군에서 도망치는 군사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조조로서는 나아갈 수도 그렇다고 물러설 수도 없는 진태양란의 시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조는 저녁 식사로 나온 닭국을 먹으면서 장수에게 그날 밤 암호를 개륙으로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모두가 그 뜻이 무엇인지 몰라 고개를 갸웃거릴 때 양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개륙이라면 닭갈비가 아니오? 닭갈비는 버리기 아까우나 먹을 것이 없소. 승상께서는 이 한중을 유비에게 내주기는 아깝지만 이득이 없으니 곧 철수할 생각으로 암호를 개륙이라 정하셨소. 떠날 때 허둥대지 말고 모두 미리 짐부터 꾸리시오. 여기서 비롯된 고사성어가 바로 개륙인데요. 이렇다 할 이익은 없지만 버리기는 아까운 그런 것을 말합니다. 우리도 살면서 이러한 계륙 취급을 왕왕 받기도 하는데요. 키나로서는 자신을 피프티피프티의 멤버로서는 보지만 자신을 귀히 여기지 않는 사람의 이익을 위해 자신이 마음이 식히지 않는 일을 더 이상 할 이유가 없었던 셈이었지요. 이처럼 우리는 살면서 뜻하지 않게 누군가의 계륙이 되어 살아가는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누군가의 계륙이 될 때 우리는 자존감이 대단히 낮아지고 우리 스스로가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되기 쉽습니다. 상대의 계륙 취급에 우리는 갇혀서 살게 되죠. 상대는 자신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하기에 그런 사람에게 계륙 취급을 받는 게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됩니다. 하지만 그런 상대의 마음에 들기 위해 애쓰기보다는 차라리 상대에게 자신이 계륙과 같은 존재임을 인식하고 자신 역시 상대를 마찬가지로 계륙으로 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훗날 상황의 반전에서 자기 스스로가 상무를 반전시킬 히든카드가 되는 편이 낫다는 걸 우리는 피프티피프티 키나 사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키나가 만일 다른 멤버들만큼 혹은 그 이상의 과천을 듣기 위해 안성일 프로듀서에게 노력을 했다 한들 그것은 헛수고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키나는 안성일 프로듀서의 계륙으로 남지 않고 그 대신 상황을 반전시킬 히든카드로서 제 2막을 열은 셈이죠. 이것은 또한 키나 본인의 인생에도 아주 좋은 기회로 작용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어트렉트에서는 피프티피프티를 계속 이어갈 면분을 갖게 되었고 키나 자신 역시 앞으로 피프티피프티로 남아 수익과 가능성을 이어갈 수 있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만일 누군가 여러분의 단순히 계륙으로 닭의 뼈에 불과한 것처럼 취급한다면 당신은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스스로 물줄기를 바꾸는 삶을 살기를 권장합니다. 당신을 과속평가하는 사람은 결코 당신에 대해 알지 못할 뿐더러 또한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미래를 바꾸는 건 당신이 될 테니까요. 여기까지 핀볼 이픽터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